인천교통공사가 코로나19 방역과 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덕분의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덕분의 챌린지는 코로나19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SNS에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호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뒤 덕분의 캠페인, 덕분의 챌린지, 의료진 덕분의 등의 해시태그를 붙인 뒤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지목을 받았는데 다음 참여자로 김포 골드라인 운영과 신분당선 운영사인 주식회사 네오트랜스를 지정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고 있다며 인천교통공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병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